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R&D 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찬 내용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알토마토 방송 꾸준히 보시고 부동산의 어떤 그 좋은 공식을 한번 좀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교통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철도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망 개통 소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소장님 특히나 이 도심을 지나는 철도일수록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철도가 도심을 지나가 되면 그만큼의 어떤 즉각 상승분의 여지를 충분히 좀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기건이 길어져서 내 해당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좀 주명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통호재라고 하면 철도나 도로망이 새롭게 개통되는 것을 뜻합니다. 교통호재의 핵심은 편리성과 더불어 정치성을 들 수 있는데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큰 매력입니다. 다른 교통호재들보다 철도 개통의 호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더 빠른 속도와 이동 수요가 많은 주요 도심을 경유할수록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전국 각지를 잇는 광역철도나 광역도로, 도심전철 등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보인다라는 부동산 투자 격언이 있듯 새로운 길을 따라 투자를 하면 편리한 접근성은 물론 향후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의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도심을 지나는 철도는 부동산 시장의 대형 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 법칙 중 하나로 꼽히는 철도 개통지역 투자. 그중 도심을 지나는 철도는 무엇이고 지나가는 지역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주목해야 될 게 철도와 도로입니다. 철도와 도로가 나와야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되고 또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죠.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철도와 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길에 돈이 보인다 할 정도로 철도가 지나가는 역사 주변으로 투자처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중에서 기간이 길다, 기간이 짧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지역에 어떤 철도가 지나가는지 오늘 한번 잠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을 지나는 철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GTX A, B, C 노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지나가는 노선은 GTX A 노선이 현재 착공을 진행을 했죠. 일상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GTX 노선이 예비타선 조사가 통과가 돼서 노선 자체가 확정이 됐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GTX C 노선입니다. 최근에 애타 면제를 했었는데 애타 면제에서 빠져서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만 현재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석 같은 경우는 별내에서 현재 끌어졌었는데 이걸 연장을 해서 다시 예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타 선조사가 상반기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차분히 말씀드리자면 GTX A, B, C 노선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A 노선과 C 노선을 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 노선 같은 경우는 운전과 동탄역을 지나고요. C 노선 같은 경우는 양주와 승원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노선은 착공이 됐고요. C 노선은 에비타 선조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설계 또 2년 정도의 사업자 선정을 한다면 2년이 끝난 이후에는 또 착공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A 노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투자체를 찾는다면 C 노선 쪽에서도 움직여도 긍정적인 어떤 부동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 A, B, C 노선을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 B, C 노선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아까 전에 지도를 보셨다시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진 노선이 아니라 지하로 해서 직선 형태로 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지하철 간 이동 간의 속도가 상당히 100km 이상 평균 10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게 되면 수원 삼성, 이 수원 삼성 구간을 보게 되면 현재 약 한 78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22분으로 크게 단축을 합니다. 또 의정부하고 삼성 구간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용을 하게 되면 약 한 74분이 걸리는데 이게 20분 안쪽으로 크게 좀 단축을 합니다. 그만큼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신도시 주변 지역으로 해서 투자체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출퇴근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 우량생의 때가 약 한 7분에서 10분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출퇴근 시간이 몰리는 시간대가 되면 5분 안으로 좀 단축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가 GTX 노선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싸지 않겠느냐, 요금이 좀 비싸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좀 많으신데 현재 광역버스가 좀 다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에 대한 요금 요유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평균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아마도 물가 상승률 분에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아직까지 부동산 투자체로서는 이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GTX A 노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면서 주변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개발 사업이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연신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쪽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 투자처로서는 아직까지 용이하다. 그래서 연신내나 용인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처, 연신내 같은 경우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통건물에 대한 투자처로서 접근하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차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GTX B 노선입니다.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에타가 진행 중인데 송도에서 마사까지 이어지면서 이 청량리와 서울역을 같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지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천 쪽, 인천 쪽 주변 지역은 당아래라든가 부평, 인천시창을 지나기 때문에 접합과 대한 지역의 투자처로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GTX C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덕정과 의정부입니다. 이 덕정과 의정부를 이용하면 삼성까지는 약 한 1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덕정과 의정부는 아직까지 좀 접혁화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의정부 쪽에서는 어떤 재개발 지역의 투자처라든가 덕정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소액 투자, 어떤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5호선과 김포도시 철도가 지나가는 바로 이 한강선입니다. 이 한강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과 연결되는 또 서울과 서남북관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올해 개통을 하게 되는 이 김포경전철이 있습니다. 김포경전철이 올해 8월 달이나 9월 달이면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경전철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이 한강선. 이 한강선을 지금 현재는 가칭으로 한강선이라는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아차량기지가 이 누산 쪽 이쪽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방아역, 5호선 방아역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런 어떤 키포인트를 찾으신다면 풍부역 같은 경우 또 장기역 같은 경우는 김포경전철과 연결이 되면서 기존에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풍부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투자처라든가 장기역 쪽 주변의 업무 시설이라든가 오프셀 투자처로서는 적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한강선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한강선이 이 검단이라는 검단신도시를 좀 지나게 됩니다. 이 검단신도시 하게 되면 자적도시인데 서울과의 어떤 교통, 교통에 대한 지하철에 대한 불편함이 기존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검단신도시 안에 이 한강선이 지나가게 되면 검단신도시 안에 아파트에 대한 어떤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을 충분히 좀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검단 안쪽으로 해서는 인천 지하철 1호선과 또 2호선 또 지선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검단 안쪽, 검단과 연결이 되는 율무라든가 그쪽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 쪽 투자처로서는 어떤 저평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져 있는 곳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는 적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을 좀 하나 드릴 수 있는 거에 바로 이 서부광역출도입니다. 이 서부광역출도 같은 경우는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서부광역출도는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먼저 미리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인천시와 서울시에 대한 어떤 협업관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안쪽으로 들어가는 또 차량기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주목해야 될 서부천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원종에서부터 시작되는 단계로 해서 홍대 6구역까지 지나가게 되어져 있지만 현재 지금 인천시와 서울시가 협의하는 것이 이 원종에서 이제 부천, 부천에서 이제 인천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연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 어떤 그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인천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런 어떤 서부광역철도의 철도의 그림이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제 서부광역철도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환승력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나가는 노선은 약한 11개 노선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중에 환승되는 노선 자체가 6개에서 한 7개 역사가 되기 때문에 환승력이 많다는 건 그것만큼 인구의 주변의 인구를 좀 잡아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져 있는 이 화곡동 일대라든가 강소구청 일대 또 고강동 쪽 주변 지역 이 고강동 쪽 주변 지역은 김포공항과 바로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다세대 빌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소액 투자처로서 상당히 좀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신안선선입니다. 그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요번에 GTX 신호선에 대한 AB 타선수 조사를 확정시키면서 어떤 구토교통부에서 의지를 좀 발표를 했죠. 신안선선을 연내 꼭 착공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선선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서해선과 서해에 어떤 축을 전철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철도 노선입니다. 이 신안선선을 중심으로 해서 소사원시선 또 월급환교선 이 모든 노선 자체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안선선이 현재 지금 지나가는 착공을 한다라는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여파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를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풍역, 이 신풍역에 있는 신길유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만 그 외에 시흥사거리 쪽 주변이라든가 중앙역이라든가 이 목감역 쪽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만큼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처로 안성마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도심을 질하는 철도는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시를 하시고 이쪽 지역에 언제 착공이 되는지, 언제 확정이 되는지를 항상 주시해 놓으셨다가 투자처로서 고르신다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원활한 흐름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